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바로 골트를 해볼텐데요 골트는 골프 트레이닝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골프 트레이닝은 바로 백스윙 골트입니다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 또는 백스윙이 잘 안되는 분들 아니면 백스윙 문제 때문에 공이 똑바로 잘 안가는 분들께서는 제가 백스윙이 도움되는 골프 트레이닝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저도 같이 운동을 할테니까 저를 보면서 잘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골트를 시작해보시죠 골트 스타트 첫번째 골트입니다 클럽을 가지고 그립을 잡는데 클럽 헤드 쪽으로 그립을 잡습니다 샤프트는 왼쪽 옆구리 쪽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드는 연습을 해볼텐데요 두가지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테이크어웨이를 해줬을때는 샤프트가 몸에 닿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도 안되요 그 다음에 코킹을 했을때는 그립의 끝이 공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을 해줍니다 이때 오른손이 왼쪽 어깨를 뽑아주는 느낌으로 오른손이 왼쪽 어깨를 뽑아주면서 백스윙을 들어줍니다 오른쪽 무릎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백스윙을 들어줍니다 백스윙을 들면서 그립의 끝이 공을 잘 보고 있는지 공의 라인으로 잘 가시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전에 힘을 주고 오른쪽 무릎에도 힘을 줘서 고치고 오른손으로 한번에 당겨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오른쪽으로만 백스윙을 들려고 해주세요 자 두번째 골트입니다 두번째 골트는 맨손으로 하는건데요 왼팔을 지면하고 평행을 만들어주고 왼손등을 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합작해주고요 자 여기서 왼팔과 몸은 다 가만히 있고 오른팔과 오른손만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오른팔과 오른손을 제외하고는 절대 움직이면 안됩니다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팔의 각도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10개를 반복을 해줍니다 10개 반복을 하고 나면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오른팔이 넘어갔던 방향 그대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인 겁니다 자 오른손이 계속 한 방향으로 사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오른쪽 어깨 뒤쪽이 힘이 들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배에도 힘을 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10개 했으면 왼손 엄지손가락 잡고 당겨주고 자 다시 10개 할게요 오른팔과 오른손 말고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에 힘 딱 주고 오른쪽 무릎에 힘 딱 주고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뒤쪽을 쭉쭉 멀리 오른팔 쫙 펴줘서 넘겨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꼴트입니다 자 세 번째 꼴트입니다 그러면 맨손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골반만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팔은 대롱대롱 힘이 다 빠져 있고요 오른팔의 힘으로 백스윙을 드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왼쪽 팔과 가슴과 어깨를 당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때 오른팔이 많이 접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오른손을 대각선 뒤쪽으로 멀리 멀리 잡아 당겨주려고 하세요 왼쪽에는 완전히 힘이 빠져서 오른팔과 오른손한테 완전 딸려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 뒤쪽이 힘들면 동작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오른쪽 뒤쪽이 당기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최대한 오른쪽은 힘을 빼주고 오른손으로 뒤쪽으로 세각선으로 넘겨주세요 자 네번째 골트입니다 네번째 골트는 짧은 클럽을 가지고 어드레스 해주시고요 오른팔 한팔로만 백스윙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몸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오른팔로만 백스윙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른팔도 최대한 많이 접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펴려고 해주면서 쭉 뒤쪽으로 많이 늘려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 하듯이 쭉쭉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들게 되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왼손은 하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눌러주고 계시고요 오른팔은 최대한 팔을 쭉 펴서 대각선 뒤쪽으로 멀리 멀리 넘겨주려고 해주세요 이때 오른쪽 무릎도 펴지지 않게끔 잘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배에 힘을 주고 뒤쪽으로 쭉 넘겨주시는 겁니다 최대한 오른손을 멀리 멀리 최대한 오른손을 멀리 멀리 자 다섯번째 골트입니다 다섯번째 골트는 긴 클럭과 부드러운 천만 있으면 됩니다 왼손으로 그립 맨 밑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손에 부드러운 천을 대서 샤프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해주시고 그립은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핀 상태로 오른손이 클럽 패드 쪽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들면서 오른팔이 왼쪽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최대한 뒤쪽으로 크게 크게 돌려주려고 해주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 오른쪽에 체중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에 힘을 줘서 버텨야 되고요 오른팔이 최대한 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뒤쪽으로 멀리 멀리 오른손이 뒤로 멀리 넘어가서 왼쪽 등판을 끌어당기는 늘려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오른팔이 클럽 패드 쪽으로 가면서 왼쪽 등판이 쭉 늘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은 버텨주세요 오른발 안쪽에 힘을 주면 오른쪽 무릎이 타지지 않게끔 더 잘 버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백스윙 골트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힘드셨죠? 특히 오른쪽 어깨 뒤쪽이 많이 뻐근하실 겁니다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 드는 건 근육이 생기고 있는 거니까 내가 오늘 운동을 잘했구나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니까요 지속적으로 백홀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oom conta kan Technically свид folks 보다 ń